만원짜리 다 하나 받고 이야 천원짜리가 새고로 10개 그래가지고 이거 딱 그러면 주고 피프닉 광명이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광명을 바꾸는 시민들 줄여서 광바시 광명 지역 곳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광명 7동에 위치한 화영운수입니다 화영운수 자회사로 진양교통이 2022년 8월 22일부터 광명 01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광명시장이 광명동과 철산동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명 01번 마을버스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버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객분들에게 행복감을 던져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박성원 광명시장의 슬로몬이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행복해야 광명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광바시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분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교통에서 광명 01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갑식기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에 있습니다 버스에서 인터뷰한 건 처음이라서 너무 새롭네요 여기서 승객분들이 지금 가득히 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양교통이 광명 01번 마을버스 때문에 새로 생겼어요 네 작년 8월달에 20일부터 와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첫 운행이 8월 22일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선생님 광명 01번 마을버스 한번 홍보좀 해주십시오 노선이 잘생겼던 고객님들 거라더라고요 그런게 고객님이 좋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노선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 제가 봐도 광명 7동에서 시청을 지나 철산역 지나서 9일역까지 네 그쪽 노선이 원래 없었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좀 안됐는데 이 노선이 사람들이 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0대입니다 처음에 6대였어요 네 6대가 8대 6대요 배차 간격도 10분에서 15분이었는데 지금 10대요 어쩐지 오늘 이갑식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은 광명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기치시는 분입니다 저도 선생님을 언젠가 한번 뵀었겠죠 광명 01번 마을버스를 타니까 헤드셋을 딱 끼시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 반갑게 해주시고 내릴 때도 내릴 때도 손님들이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조심해서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 선생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또 저녁 되면은 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멘트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때문에 다르군요 네 선생님에게 인사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 인사하신다니까 뭐한테 할 말이 없네요 나를 위해서 인사를 한다 왜 나를 위해서 뭐 청객이 기분이 좋으면 나 역시도 안전운역하는게 좋고 아 그치입니까 예 내가 선생님 이럴 줄 알고 제가 질문을 18개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짧게 하실 줄 알고 인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저는 97년 5월 20일로 입사해서 11명서부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양교통 전에는 하영운수에서 일하셨죠 네 97년도부터 일하셨으니까 네 그때부터 5월 21일부터 1997년 5월 21일부터 화영운수에서 네 입사했죠 그때는 광명 01번 마을버스가 아니죠 그렇죠 97년도부터 운영하셨으면 26년인데 그렇죠 그렇겠죠 광명 시민분들 진짜 많이 만나셨겠네 그때부터 계속 인사를 하셨다고요 26년 동안 네 누가 시키셨습니까 제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하셨다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귀찮을 때는 오늘 막 대충 생각하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분 안 좋은데 선객들이 기분 좋은 것도 내가 안전 운행 할 수 있는 거고 이랬어요 진짜 아침에 출근할 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런 날은 없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선생님 종교 있으시죠 네 믿음 생활합니다 하늘에서 선한분을 또 광명에 보내주셨네요 버스를 탈 때는 제가 거의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내릴 때는 잘 안되더라고 네 내릴 때도 인사하는 선객들이 있나요?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내릴 때 인사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 기분은 어떠세요? 좋지요 좋아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선생님 버스 운전하실 때 가장 보람 됐던 일은 어떤 거 있을까요? 정확한 거는 736에서 13단지에서 탔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내리면서 나는 기사님 차를 타면 하루 좀 늘 기분이 좋다는데 그 가슴이 무크하지요 왜냐면 사실 그 승객들 인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가고 맞아요 그분이 말씀하면 감정에 완전히 가슴이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더 기분이 좋지요 그러면 진짜 운전할만 나지요 그러니까 어떤 승객분이 내리시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버스를 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이거를 하시고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데 승객들도 요즘 보면 학생들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하고 너무나 학생들도 보면 사실 보는 고개를 하면서 인사하고 나는 너무나 거의 좋아요 그런 학생들을 탐으로써 제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오랫동안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운행하셨는데 선생님만의 어떤 뭐 좀 부족한 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제가 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손님을 위해서 잘해주면 좀 나 이런 거를 사실 가하고 내가 말하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천 원짜리에 이거 바꿔 이렇게 딱 만원씩 딱 이어놔요 그럼 만원짜리 만원짜리 다 하나 받고 야 천 원짜리가 세고로 이렇게 써 열 개 그래가지고 이게 딱 그러면 주고 이제 만원짜리 내가 이제 받고 만원짜리 내가 받고 이제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500 현금은 얼마죠 요즘? 현금은 우리가 1400입니다 아 이제 광명동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줄이 내주는 거죠 아 줄이 표준어가 줄이 거스름돈 거스름돈 괜찮아요 저도 부산인데 줄이를 주죠 거스름돈 그러면 거스름돈이 톡톡 나오네요 네 600원 아 1400원 아 이거를 이렇게 이야 이렇게 꼼꼼하시고 디테일 하시네 실제로 많이 바꿔 가요 교통카드를 시간도 안 쓰시고 깜빡하시던지 그렇죠 그러면 만원짜리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만원짜리 만원짜리 항상 나는 아 아 5만원권을 또 네 그거 하면은 만원짜리도 5개는 준비해가 있습니다 지갑에 이건 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는 그냥 인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고 만났는데 본인의 가방에 이렇게 천원짜리 그것도 세금이다 세금 이거를 이렇게 탁 만원 해갖고 손님이 혹시나 현금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만원을 받으시고 이거를 천원짜리 10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저희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선생님 일단은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제가 감사하네요 진짜 어쩔 때는 그런게 있거든 삑 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은 내리 내리는거 왜 돈은 있는데 내리는거지 5만원 만원은 돈통에 넣으면 안되잖아요 그러시요 그렇죠 맞아 이야 이거 뭐 이때까지 준비한 질문들은 다 필요가 없네요 버려야겠네 버려야 그냥 선생님은 이런 분입니다 네 오늘 광명 01번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이갑식 선생님 만나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본인을 행복해야지 타인이 행복할 수 있다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안전은행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광명이 또 아름답게 발전해야죠 경기도가 발전하고 그죠 네 대한민국이 발전한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광명 시민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나중에 가십시오 축하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굿 안녕히 가십시오